자,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념 카르텔 타파 또 민생 회복의 해 강조하면서 신년사를 지금 했었는데 어떻게 김용란 의원님 보시기에 총선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어제가 1월 1일 신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날이라 가족들하고 모여서 윷놀이를 했거든요. 윷놀이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꾸 빽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빽도요? 아, 그래갖고 그냥 판을 망쳤어요. 돈 다 잃었어요. 질문이 뭐였죠? 네, 질문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빽도다. 빽도가 하여튼 빽도는 정말 잘할 때는 좋지만 빽도는 통상은 별로 안 좋죠. 아,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꼭 빽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 같고 정봉준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특히 패거리 카르텔 얘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무척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 무섭다는 생각을 선거 때마다 치르는데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패거리가 있어요. 이 정권 내에 인사 패거리입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의 상당 부분이 검찰 출신들이거든요. 아, 이 인사 패거리를 봤더니 검찰이라고 하는 게 카르텔 집단이었구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비전문가들도 아무 데나 막 갖다 박는구나. 이거 게이죠. 지금 우리 정부 보게 되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방통위원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었잖아요. 3, 4개월 만에 이쪽으로 빼요. 그다음에 지금 김용란 의원 지역 노리는 박문규 장관. 산자부 전 장관. 네, 산자부 장관이요. 4개월도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뭘 알았어요, 김용란 의원이? 인턴도 한 3개월을 사용한다. 그런데 3개월 남주당 장관을 타이틀 붙여놓고 그걸 빼갖고 지금 총선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게 보니까 주로 이런 데 보니까 검찰 출신들. 이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 카르텔 하게 된 국민들 공감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념 조직인가요? 이념의 스펙트럼이 워낙 커요. 국힘이 이념 조직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철진한 이념으로 계속 얘기한다? 얼만큼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을까? 카르텔이라고 하면 검찰 카르텔이 제일 큰 거구나. 또 하나는 민생회복은요. 원팀이 돼야지 민생회복 가능합니다. 한쪽으로요. 완전히 밟아놓고. 야당이 49% 아닙니까? 여당이 51%고. 집권하고 있으니까. 49%는 존재감을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민생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잘 쓰던 표현이 있죠. 양두구육이다.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개죠. 늑대가. 갠가요? 양두구육 개군요. 일부 언론화에서 분석하듯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은 86운동권 심판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신년사에도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요. 지금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 보다 부정평가율이 훨씬 높잖아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정권 심판론의 그 프레임이 먹힙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동권 심판론 내지는 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권 심판론에 이거를 약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율을 약화시킨 다음에야 프레임 전환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프레임 전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긍정평가율보다 부정평가율이 대략 두 배 정도 높잖아요. 이거를 긍정평가율은 올리고 부정평가율은 낮춘 다음에야 프레임 전환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전략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지가 않다. 다시 좀 신년 얘기를 좀 하면 기자회견은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총선 앞두고 좀 메시지 내기에는 좀 좋은 기회잖아요. 왜 망설이는 겁니까?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기자회견 하면 더 좋죠. 훨씬 국민들이. 신년사를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낭독하시는 것보다 기자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그런 게 더 소통하는 모습으로도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시일의 구조로 봐서는 생생한 민심 전달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과감 없이 이렇게 민심을 수용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죠. 기자회견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봉준 의원님. 지금 김용랑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 소재를 물고 들어와서 말씀해 드립니다. 프레임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죠. 기자회견하고 아까 부정 지지율인데 프레임 전환이 되겠느냐. 그리고 용산 내부 보게 되면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부정평가가 한 6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싫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이 50%를 늘 넘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 절대 부정이 50.01%가 되면 선거 못 이깁니다. 그분들 절대 안 치고 그냥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국힘을 외면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타면서 그 흐름에서 살짝 틀어주는 거지 이쪽 길로 가던 걸 벼랑은 90도를 확 꺾는 게 아니거든요. 말 몇 마디 꺾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 인식이나 보면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말을 몇 마디 하게 되면 이 프레임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큰 민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 민심을 반영을 하면서 약간 방향을 틀어주면서 급변침이 불가능하니까 서서히 방향을 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로 확 급변침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념 카르텔, 이념 전쟁,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운동권, 운동권은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권이면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민주당 내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은 비판을 해요. 그런데 운동권? 운동권의 긍정적인 역할도 좀 있었는데 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80년 전두환 때, 노태우 때, 박정희 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왜 이런 걸 자꾸만 주장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뭐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얘기하신 게? 기자회견을 좀 자유롭게.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자신감이었는데 뭔가 내부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점수 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자회견 트라우마가 작동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지금 100일 남았거든요. 선거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가 꺾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선을 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정 철학을 얘기하고 이번 선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승리의 비전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기자들이 거기에서 설득이 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워딩을 받아가지고 기사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머뭇거린다? 이미 기세가 밀린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너무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됩니다.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또 눈에 띄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 달 연속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TK만 지금 보고 선거를 치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만날 수 있죠. 어쩌다가 일정이 그렇게 돼서 두 번은 만나는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 매월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만날 분이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 만날 수는 있는데 전직 대통령 중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만 유독 매월 만난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게 꼭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만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호남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대통령의 일정 내지는 어떤 계획은 결국엔 참모들이 수립을 하는 건데 단적으로 그냥 수준이 너무 낮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게 지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봉주 의원님 또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합니까? 연구회의죠. 왜 만날까? 그리고 왜 자꾸만 인형 갈라치기 할까? 트럼프 전략을 연구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요? 네. 트럼프가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정치 아니에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열성적 지지층 35% 전략이라고 전략 교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5% 지지율을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35% 나를 지지하고 있는 층이 100% 투표장에 나오면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55%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35%가 100% 나오면 55에 35니까 50%가 전체적으로 55%에 35%인간 그 투표자의 50% 확실히 넘어가죠. 이게 트럼프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대립을 시키면서 내 지지자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층을 겨냥해요. 무슨 예를 들었고 자신들의 권리를 잃어버린 백인층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세 번 연달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극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쪽을 뭉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략이 이번 대선에서 총선에서 이미 세팅이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워딩에서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을 누군가 연구해서 이 전략대로 그러니까 60% 부정평가는 안 바뀐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지지하고 있는 35%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투표장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갖고 부작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아우라가 필요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전략적 판단일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인가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그 35% 지지율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를 해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26일 27일을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강성과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또 전국 순회를 가는데 대전하고 대구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대전, 대구뿐만 아니라 1월 5일은 경기도당 신경진사에도 계획돼 있고 거의 다 도, 전국으로 한 바퀴 다 도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있어서 가장 스팟라잇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워낙 정치권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모든 게 새로 세팅되고 있는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뿐만 아니라 모든 게 앞으로 세팅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단이잖아요. 이제 공간위원장 선임도 곧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간위원회의 출범을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1일까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그 사람이 또 위원을 뽑아서 출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는 공간위원장의 선임이 적어도 주말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기회를 잘 살려야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주목받는 건 사실인데요. 어제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동료 시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겠다. 동료 시민. 이게 예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쓰던 말인데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용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료 시민들.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쓴 용어는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용이 안 됐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 스타일을 보면 미국식 연설 스타일을 많이 차용을 해오고 있어요. 마이 펠로우 시티즌이라는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 인형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영 익숙하지는 않죠. 사실은 처음 보는 분들은 저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은 사용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취임 연설 때 보면 너무 많아요. 횟수가. 그래서 그걸 여의도 문법을 안 쓰는 것까지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생소한 문법을 쓰시는 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발언이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공주 의원님이 그런 거 잘 관심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저걸 또 연구를 또 합니다.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역시 교육 연수원장이시니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무슨 작전인가 저게 본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팀플레이 속에서 준비돼서 나온 건가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팀플레이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자기 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걸 여의도 문법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동훈 본인이 뭐라고 하니 여의도 사투리라고 표현했거든요. 조선일보 논초 중에 하나입니다. 여의도 사투리보다 더 심각한 게 서초동 사투리다 그랬어요. 지금 국힘은요. 여의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의도 사투리는 국민들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서초동 사투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문법으로 한쪽을 밟으면 이 게임이 이기는 이런 거로 보고 있어요. 정치판을. 그런데 정치판은 공존입니다. 공생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점이 갔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이 가는 문법은 못 배웠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저분이 성냥 가정을 본 고등학교가 강남 쪽에 있었는데 저는 저걸 이렇게 분석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쪽 미국 문화하고 접촉이 많고 그쪽 사업과하고 있고 영어 관련된 저게 어설픈 코메리칸 문화입니다. 코메리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온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믹스된 건데 미국적 문화가 한국에 와서 미국식으로 하는 게 멋있어 보였던 중위병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개인적 의견이십니까?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하게 되면 야 이렇게 농답을 해요. 제가 왜 중위병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거 우리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다 뛰었어. 너 아직까지 그거 해? 이런 거로 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중위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서 이거 더블 커테이션 마크거든요. 커테이션 마크입니다. 그런데 인형구 하지 않을 때 이거를 해요. 강조할 때. 저게 뭐지? 뭔가 문화를 좀 따긴 땄는데 미국 게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게 4대주의적 잔전도 좀 잔재도 숨어있고 이게 국민들이요. 마이 펠로우 시리즈는 이러잖아요. 오바마가 있을 때. 그런데 그러면 듣는 분들이 말은요. 듣는 분들이 저게 나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얘기하는 거네. 지역에 가서 공약을 던지면 우리 지역 얘기하는 거네.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공약을 하면 저 사람 지역을 모르는구나. 마이 펠로우 시리즈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라고 지금 플라카드 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 동료 시민들 난가? 이렇게 생뚱맞게 느껴지면 저는 실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봉주 의원님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신 또 개인적 분석이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김연수 의원님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게 가장 지금 눈에 띄는데 이것도 지금 도이치 특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명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해왔던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만 총선 이후로 정하는 수정안 제시.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니까 제 제안은 거의 안 먹히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제2부속실과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실 설치 이건 일종의 앞으로 예방책이잖아요. 앞으로 좀 공식적인 기구에서 영부인의 일정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경호나 이런 것도 좀 강화하는 식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재표결. 그래서 3분의 1을 못 넘어서 자동 폐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사실은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 내지는 이걸 갖고 여야가 협상하는 게 맞습니다만 제 얘기가 전혀 CR도 안 먹히는 분위기기 때문에 법안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방지책 내지는 예방책이라도 만들겠다. 그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정봉주 의원은 가장 늦게 갈 거라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아주 좀 빨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직 국무위에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시기상으로는 좀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빨라져도 칼자로 민주당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철저하게 국민 민심을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도 위험한 거죠. 이걸 정리, 당리당략적으로 전략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고 국민들이 70% 가까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파악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왜 자꾸만 이렇게 말장난할 시간이 있으면 진짜 이걸 깊게 하면서 대통령께 권위해봐야겠다. 만약 이 얘기가 나오면요. 국힘 지지율 올라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180명이 찬성한 거예요. 3분의 5분의 3이 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도 그 수를 넘어간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3번의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 3번의 위기 중에 3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공천학살 이후에 탈락한 사람들 무마하는 작업인데 그거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들이 신당 탈당하는 게 신당으로 탈당할 때 탈당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못합니다. 아마 그냥 방치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 4, 2, 30명 뺏기고 난 상태에서 이게 부의 제의했을 때 제의 요구됐을 때 민주당이 제의 요구했을 때 30명 정도를 뺏기고 투표에 들어간다? 무척 위험합니다. 이거요. 제가 장당컨대 1월 말이 됐든 2월이 됐든 2월이 됐든 2말 3초까지 됐든 시기는 조금 변동이 있을 건데 이거 저 100% 제가 장당하는데 99% 이거 통과됩니다. 통과된다고요? 아니, 그런데 정범준 의원님은 국민의힘 쪽에 이탈표만 지금 세고 계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탈표가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거기도 신당의 가능성이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공천 학살이 여당만 있나요? 그렇죠. 야당은 없어요. 그런데 야당 쪽에 이탈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 표결을 국민의힘 공천에서 공천 육근각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래도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2월 내지는 3월 초까지 늦추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과연 저게 옳을까? 나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탈표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김용남 의원이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조사를 해봤죠. 이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탈 가능한 의원들, 이른바 비명 의원들하고도 저는 개인적 친분들이 있기 때문에 샘플로 한 서너 명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러한 부분이 이재명 만약에 자기들이 공천 탈락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당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김건희 특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된 이게 대립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은 이탈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데 국힘은 왜 이탈표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을 탈락시킨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를 겨냥하지만 좀 달리 봐야 된다.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견해가 모두가 다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게 주요한 타격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이탈표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특검 거부권 동의 안 한다. 64%라고 조사된 내용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날 무소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포 주공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1명 이송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모레쯤에 신당 상당 선언이 있을 것 같은데 김영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낙연 신당을 응원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전당이 됐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달 중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2, 3파전으로 가면 세상 없어도 못 이겨요. 수도권 아니라 충청권까지 아마 당선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심각하이시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1대1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역구가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개혁신당이 기존의 국민의힘의 표를 좀 잠식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개혁신당으로 가는 표가 있겠습니다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을 더 많이 잠식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충청권까지 거의 전멸이에요. 이 와중에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총선은 해보나많아죠. 이낙연 신당을... 되게 고맙습니까? 아니 고맙다기보다는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문제점이 그렇게 많았는데 꾹꾹 누르고 왔었는데 이제는 터질 때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신당 창당은 거의 공식가 된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현역 의원들이 얼만큼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얼만큼 또 갈지 또 파괴력이 얼만큼 될지 그걸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힘에서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이탈표가 더 많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 하다가 아마 합해질 가능성이 저는 무척 높을 거라고 보는데 빅텐트로 된다는 거죠? 네. 빅텐트까지는 저는 안 봅니다. 제3시대. 제3시대 합해질 거로 보이는데 두 분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찍어서 쫓겨난 겁니다. 본인은 자진 탈당이지만 쫓겨난 거고 이낙연 대표는 여기서 누가 찍어내린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직위도 그랬고 당대표에 따라 쫓아낸 것도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에 따라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자진해서 나갔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공감대 동정심 이런 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지층을 보면 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호남 출신이고 호남에서 정치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호남에서 좀 지지가 있는데 이 호남에서 지지가 탈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특정 지역의 지지가 아니라 세대 지지가 있습니다. 2030에서 지지가 많이 나오죠. 달리 봐야 된다? 네. 달리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후에 국힘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많을 거라고 보냐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국힘에서 한 번 건너뛴 다음에 기회를 노리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탈당을 했다 복당하는 과정 결국은 다 다시 돌아왔는데 탈당을 해서 재미 보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국민의당에 갔던 사람들도 한 번 당선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거의 다 은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탈당에서 이낙연 대표 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는 10명 미만이 될 것이다. 이준석 신당 지지도 말씀하셨는데 12%입니다. SBS가 입소스를 해서 29일 30일 조사한 내용이고요.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김용남 의원님한테는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